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또 울산에 갑니다 와우 아 요새 어 촬영 현장 갈 때마다 지방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강원도도 가고 또 어디냐 울산도 갔고 또 뭐 아무튼가 되게 뭐 엄청 많이 간 것 같아요 지방 쪽으로 뭐 기분 되게 좋지만 뭐 어쩌겠어요 가려면 안 되니까 아무튼가 지금 아침 이게 아니긴 새벽 6시 25분입니다 얼른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어 차량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쿨타임이 늦어서 괜찮아요 하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얼른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 촬영 남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남겨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심히 안전히 이동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 실소를 했습니다 실소를 하 비행기도 치고 다시 가고 아 여기서 엄청 찰떄네요 심지어 핸드폰 파트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도 핸드폰 충전 잭을 좀 해가지고 차량자 차량장 경방에서 차량장 경방 컴퓨터에서 핸드폰 충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발달에 핸드폰 충전이 많이 안 좋네요 내가 나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데 하필 차량이라 옷을 빼도 못 탑니다 그래도 흠흠 조심히 운영할게요 오전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그래도 촬영 현장에는 잘 도착했네요 진짜 힘들다 힘들어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 아무튼 아무튼 촬영 현장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겠습니다 공기 우선 보인의 소음 인간 연기를 모김랍니다 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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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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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고파 고파 알겠습니다. 레디 액션! 잠깐만요. 차! 차! 촬영 지금 이 시간에 끝났습니다. 한 4시 40분 정도 소요됐네요. 잠깐 찍고 올라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서 어쩌겠어요. 또 많이 찍어야죠. 또 이제 이동하는 게 또 일이네요. 아무튼 집에 가는 것도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많이 많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연습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현장에서 뵙는 그날까지 다들 아자! 아자! 마자! 아자! 아자! 감사합니다.